2차 전지 분리막 전문기업 WCP가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급락했습니다. 오늘 WCP는 시초가 5만 4천원보다 23% 내린 4만 1,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장중한 때 3만 9,900원까지 밀리면서 시초가 대비 26%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조단이 몸값으로 올 하반기 공모주 대여로 평가받았지만, 침체된 IPO 시장 분위기를 비껴가진 못했습니다. 당초 WCP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제시했으나, 기관의 수요 의칙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공모가를 6만 원으로 낮춰잡은 바 있습니다. WCP의 총 공모 주식수는 720만 주이고,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218억 원 규모입니다.